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여기가 한국, 부산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하게 죄의에서 불어난 길을 몰랐습니다 그때 많은 고통을 했고요 제가 19살 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그다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어 성경은 180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읽으면 60시간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한 30번 정도 읽었을 때 성경 전체의 윤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찍는데 그 프레시가 제 눈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여러분은 프레시 켜 있는지 모르고 사진을 찍는데 프레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30번쯤 읽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왜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생긴지 알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교파가 생긴 원인은 그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못 한 부분만 읽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각 교단의 교리적인 전문적인 것을 보면 일리지가 있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에 수없이 많은 교파가 만들어져 일어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폭넓게 알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아느냐 아, 예, 제가 그 잘 알지요 그거 외워요 아, 예, 외워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정확히 해서 당신 알고 계십니다 24절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23절 바로 24절이 나오는데 자, 24절 한번 펴보라고 했어요 24절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가 모든 죄인으로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간 23절은 죄인입니다 24절은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지요 23절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24절에 성경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전세계 기독교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24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절만 읽은 사람은 우리 의로운데 왜 죄인이라고 말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반대로 23절만 읽은 사람은 의인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인데 방송실 책임자 누굽니까? 마이도 굉장히 힘드는데 쉽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23절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24절은 분명히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Is that right? Yes Being justified Can you turn off the flesh? 죄송합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사진 찍지 마십시오 I'm sorry Please not take pictures during the lecture It really hurts my eyes 그러니까 이제 23절은 23절은 죄인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But let us read verse 24 It says that we're justified Who says we're righteous? 박옥수 목사가? Pastor 옥수 Park? Apostle Paul? Peter? 아닙니다 No God says that we're righteous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Let's talk about this You committed many sins You committed murder You committed the adultery You committed theft 하나님도 어이로워 But God says you're righteous You are justified You are justified 이 사람 어인이에요 죄인이에요 Then is he righteous or a sinner? 잘 몰라요? You don't know? 하나님이 너 어이로워 God says you are righteous 죄인이에요 어인이에요 Then is he a sinner or is he righteous? 예 Yes So the problem in the Bible is People read only one-sidedly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The real interesting thing is 로마 3장, 23절 다 압니다 Everybody knows 로마 3장, 23절 읽으면서 But as you read 로마 3장, 24절 읽으면서 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They read 23 and they say they are sinners Hey, you're righteous What? How can I be righteous? The Bible says we're all sinners Because of these kinds of problems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단이 생기고 Through the Bible many denominations came about 많은 문제가 생기고 many problems came about And even though they believe in the same God 서로 싸우고 They fight with each other 다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kinds of problems are coming about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And where does that problem lie? 성경을 전체를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se things happen because they don't know the Bible as a whole but only look at one aspect And so finishing the whole Bible in one week I've done that many times 성경을 한 30분 신경을 30분쯤 읽었을 때 But when I read the Old and New Testament about 30 times through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what began to happen was 이 성경 전체에 말하는 윤곽을 알게 됐습니다 I got to see the layout of the whole Bible of what it's trying to say 그 40번 and then 40 times through 50번 50 times 60 times 70번 그렇게 읽어 내려갈 때 70 times through when I read the Bible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 이해를 하죠 I came to understand why God was saying so in the Bible 저들이 2013년에 사실 2017년에 미국에서 CLF라는 걸 했어요 We started the CLF in the United States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이 미국 뉴욕 건방에 7,000개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Our brothers and sisters visited about 7,000 churches in the New York area 여러분 감히 생각 못 해봤죠 You couldn't ever think of doing that right? 목사님 안녕하세요 Pastor how are you? 우리가 Christian Leaders Fellowship 오십시오 초대했습니다 7,000개의 교회 초대했는데 700명의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700 pastors came 10집 가면 한 명 왔다는 이야기죠 1 out of 10 came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다니면 애매한 부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Did Jesus wash away my sins or not 그러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Did Jesus wash away my sins or not 사람들이 제 시선 받았다고 어떻게 받았느냐 난 기도하는 몸이 막 떨리고 뜨거워 한 번 죄 사안 받았다고 우습지요 laughable isn't it it's funny isn't it 내가 느낌으로 죄삼이 아닌 그걸 알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은 아니 근데 this happen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Bible 자 이제 우리가 제가 한 성경을 70번 80번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Do you understand 예 우리가 어떤 연극에서 노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아냐한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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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아니요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킨 먹으러 가요 치킨 스테 아니 당신은 스테이크 치킨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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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가 항상 내 말을 반대한단 말이야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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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당연히 따라합시다 그러면 마음 맞추는 건 쉬운 건데 서로 위한 다음에 싸운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에 이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화한 뜻을 모르면 율법을 지켜야 할까 말까 내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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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율법을 주었는지 그걸 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만 애를 써요 재미가 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처음엔 서로 부딪히고 이 의견이 안 맞는 것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성경을 정확하게 율법을 외쳐 그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곱이 형에서 눈을 피해서 받다 너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가다가 어느 우물가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아가씨가 누구냐면 야곱의 이종 사촌이죠 라헬 맞아 만났어요 이제 라헬을 만났는데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 그렇구나 오 that's how it goes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난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 보고 아브라함 tells his old servant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어디로 갔냐면 and where did the old servant go 가다가 on his way there 우물가에서 리부카를 만났어요 he meets 리베카 at the well 그 둘이 이사하고 결혼해 가정이 만났어요 and then she gets to marry 아이사 and they start a family 그냥 지나갔어요 and I thought that was that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he became the son of the princess of pharaoh and then he killed an egyptian and pharaoh was searching to kill Moses and then Moses runs away to Midian and then at the well he meets Zipporah and the two of them get married before I didn't know this and then as I read the bible Jesus at the well he meets the Samaritan woman at the time I was single and I wanted to get married and so I always hung out by the well and I always hang out at the well but not there but I met my wife at the 부천 chain her you know a missionary introduced her to me and I married my wife and I'm very very thankful and so while reading the bible through I discovered so many interesting fun things but today I want to read to you the words from Exodus chapter 25 Exodus 25 찾으십시오 please open to Exodus chapter 25 Are you there Exodus chapter 25 we'll read from verse 10 Exodus chapter 25 verse 10 we'll read 10 we'll read from Exodus 25 verses 10 through 22 and they shall make an ark of shittim wood two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a cubit and a half the height thereof and thou shalt overlay it with pure gold within and without shalt thou overlay it and shalt make upon it a crown of gold round about and thou shalt cast four rings of gold for it and put them in the four corners thereof and two rings shall be in the one side of it two rings in the other side of it and thou shalt make staves of shittim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and thou shalt put the staves into the rings by the sides of the ark that the ark may be born with them the staves shall be in the rings of the ark they shall not be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 and thou shalt make two cherubims of gold of beaten work that shalt thou make them in the two ends of the mercy seat and thou make and make one cherub on the one end another cherub on the other end even the mercy seat shall ye make the cherubims on the two ends thereof and the cherubim shall stretch forth their wings on high covering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 and their faces shall look one another toward the mercy seat shall the face of the cherubims be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upon the ark and the ark shall put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 and there will I meet with thee and I will commune with thee here he says make the ark length is two and a half cubits and then breath one and a half cubits and the height is one and a half cubits that's how they make it this one's kind of too long excuse me that's what it looks like and then they installed two rings of gold and they put the stave through it for it to be carried so this is the ark of the covenant and so in the English Bible they use the word ark I don't know why it's called the ark but in the Bible the ark is mentioned in three different places first of all when Moses was thrown into the water the basket that carried him was called the ark do you understand and the ark of the covenant is also called the ark and what is the other one you know and then the Noah's ark is also called ark but in the Korean Bible and and so the thing that Moses was in the Korean Bible calls it the wooden box and then Noah's and then Noah's ark and this one is the ark of the covenant and so and so this box is made length two and a half cubits breadth one and a half cubits the height one and a half cubits and then what else does it tell us in the Bible in verse 17 it says thou shalt make a mercy seat of pure gold in the English Bible it says mercy seat mercy seat the mercy seat the seat of mercy a seat of compassion in other words the place of compassion and grace the place where grace is bestowed that is what you can say and then on top of this there's two angels there's two angels sitting there with their hands gathered and the wings extended out covering it and there's an angel on this side as well with the hands gathered and covering it with the wings and so when you look at pictures about the ark there are ones where the angels are standing with their wings extended you know maybe it's got sculptural meaning 날개를 펴서 이 뚜껑 이 뚜껑 벗개의 뚜껑 인데 and so but the angels extend their wings and they the mercy seat is the lid of the ark and that seat the lid of the ark is called the mercy seat the seat of compassion the redemption seat to lead us on top of this lid here so the important thing is what God concerning this lid of the ark why is this lid important raise your hand if you know why is this lid important why is that lid called the mercy seat why is it called the seat of grace why is it called the seat of grace and why must the angel cover the lid with its wings does anybody know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for us to understand this more deeply 여러분 이 법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시오 do you know what's inside of this ark 뭐가 들어있지요 what's inside the ark 예 십계명 두 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yes the ten commandments the two tablets of stone 이해가시죠 do you understand 자 그러면 이야기가 아주 쉬운데요 and so it's really simple 십계명 하나님 이 뚜껑을 여는 것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did God want the lid of this to be opened 원하시지 않습니까 God did not want that 자 이스라엘 여러분 저 엘리 제사장 때 during the time of priest Eli 십계명 저 법개를 불레사람에 뺏겼지요 they lost the ark to the Philistines right 근데 이제 그이 돌아왔을 때 and then when it came back 그 법개를 기랏 여림 지방 사람들 앞에 넘어왔습니다 and so it came back to the people of Kirjath Gilead 기랏 여림 사람들이 법개 뚜껑을 들었습니다 and so the people of Gilead Jerem they opened the lid of the ark 그 안 에는 십계명 돌판을 봤습니다 and they saw the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inside the ark and then do you know what happened you don't know 50,070 people died 50,070 and so 50,070 people died 왜요 why the important thing is here and as we read about the ark and the mercy seat what we precisely God God kept them from looking inside of the ark and so he covered it with the lid of the mercy seat and and the angels and the do not open this if you open the lid of the ark you die and so the Bible tells us very much in detail about these things 왜 뚜껑을 열면 죽습니까 why do you die if you open the lid no you're not answering 왜 죽죠 뚜껑을 열면 if you open the lid why do you die precisely put there's one thing God did not want even now in Korea there's many churches on Sundays where they recite the Ten Commandments on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two you shall not make idols into yourselves three you shall not take the Lord that God's name in vain four you shall remember to keep the Sabbath holy five honor thy parents thou shalt not murder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give false testimony thou shalt not covet and so there are churches that memorize and recite this every Sunday would God be pleased of that absolutely absolutely God is not pleased what God's not pleased of us trying hard to keep the Ten Commandments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인 관계로 법을 따라 사랑하고 죄를 안 지고 그건 절대 기뻐 between us and God a relationship that is based on law where He will love us if we keep the law God is not pleased of something like that then why did God give us the law then the purpose of God giving us the law was to save mankind from sin in God's eyes man has fallen into sin but man does not even know what sin is and so there is only one purpose why God gave the law no matter how much we talk about the blood of Jesus people who don't realize that they are sinners if they don't realize that they are sinners they cannot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so the reason God gave the law it was not given so that we will keep the law and be blessed by it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t's not about trying to keep the law and be blessed by it everyone if the law is brought over it also brings over sin and death and so we have to know the clear reason why God gave us the law and in our church we have pastor 박영주 and he has a daughter and one day he gave her money to go buy a book but she went to school and she used that money to buy bread and one day the dad asked why didn't you buy the book I gave you money why didn't you buy it I ate bread with that money and I heard that story and I know who that kid's dad is because the dad also didn't study all he would just buy and eat bread and so the child was given money to go buy a book for studying but if she eats bread with that money it was used different than the will of the father when God gave us the law he did not give us the law for us to keep it well to be blessed 자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let's talk about this 그냥 대충 성경 한 부분만 보면 모르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법을 주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생겨 복을 받고 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집에 유아는 개기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it says that you're blessed and you're blessed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냐면 만일에 너의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희문한 유아는 개기 저주를 받고 너의 자자도 저주를 받고 cursed are your children and your offsprings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줍니까 복을 줍니까 does the law bring curse to us or blessing to us 자 다르게 질문할까요 shall I ask a different question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can you keep all the laws perfectly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를 받아줍니까 복을 받아줍니까 then does the law bring curse unto us or blessing unto us 저주를 it brings curse unto u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승긴다고 하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더 깊이 let's talk about a little deeper about this 로마서 3장 19절을 읽어봅시다 let us read 로마서 3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을 찾으셨어요 did you find 로마서 3장 19절을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es it say there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맞고 온 세상을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야기가 좀 딱딱합니까 좀 딱딱하지요 첫 시간만 그러면 다음 시간만 아주 쉽게 풀려집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죠 그 법이 왜 생겼을까요 예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에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그 법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no they wouldn't have that law 야 너 거짓말하지 마 hey don't lie 너 거짓말했다니 it means you have lied 그렇지 맞아요 너 가늠하지 마 hey don't commit adultery 내가 언제 가늠했는데 when did I commit adultery 그렇게 되죠 that's what people say 거짓말하지 마라 but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 법은 이미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죠 that law is because you have committed adultery that's why the law says do not commit adultery 맞습니까 is that right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 it means we have already violated sin 맞아요 is that right 죄를 범했는데 we have already committed sin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without law sin is not acknowledged the sin 법이 오는 그때부터 죄가 우리 위해 왕노릇하는 것 and from the time the law is given unto us it's sin reigns over us 너 거짓말하지 마 do not lie 거짓말했다니 it means you have lied 너 도적질하지 마 do not steal 알아 도적질하지 마 don't steal do not steal do you understand it means he has stolen 그렇기 때문에 식계명을 줬을 때 so when the Ten Commandments was given 우리가 이미 그 법을 어긴 걸 받기 때문에 식계명을 줬습니다 God has seen that we have already broken them that's why he gave the Ten Commandments to us 자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I committed adultery 앞으로 간음 안 하면 제가 시드십니까 so if I don't commit adultery from this point on does it mean I'm washed 아닙니다 no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what the law is telling us is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the law was not given to us so that we'll be blessed by keeping the law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yes if you keep the law you do get blessed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but there was not even one person who was able to keep the law 율법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law he speaks curse unto u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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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and most pastors say oh you have to keep the law to be blessed 내가 우리가 율법을 지켰더니 and you know we kept the law and God blessed my home 전부 사기입니다 all of that is a fraud 거짓말입니다 those are lies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there was not even one person who got blessed by keeping the law 다시 말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으면 in other words if you kept the law perfectly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if you kept the law perfectly 복을 받습니다만 you do get blessed 오늘 율법을 지키기 전에 but before you could keep the law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법을 어겼습니다 in our hearts we have already broken the law 마음 안에 탐심이 있고 we have covet in our hearts 온난한 마음이 있고 we have lustful heart 거짓이 있고 we have deceit 미움이 있고 we have hatred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and we have the heart to covet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알아서 and God knows that clearly 너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and see you have the heart to commit adultery 너 도둑질했잖아 you have the heart to steal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지 and you have lied and God is having us realize that 그걸 지켜서 복을 받으려 준 건 절대로 so the law was not given to us so that we'd be blessed by keeping it that 좀 혼돈 냅니까 everyone is it confusing 아니지요 no right so God did give the law unto us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if we come before God through the law the only thing we can receive is curse 율법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through the law we can only receive curse and destruction 이해 가시죠 do you understand and so what the law has given us 이미 우리가 율법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because we are people who have already broken the law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so you must be cursed 멸망을 받아야 돼 you must receive destruction 예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you have to come before Jesus receive the freedom of sin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했어 God wanted to have us realize that 자 더 중요한 것은 now more importantly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줘 죄를 깨어 율법을 보내긴 했지만 you know God sent us the law for us to realize sin through it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and we recognize that we're sinners 법을 알면 알 수 고통스럽고 두렵고 어려워십니다 the more we know the law the more painful, fearful, and difficult it becomes 이해 가십니까 do you understand 그래서 이제 죄인인인 걸 아니까 and now we know that we're sinners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it was given to us so that through it we can come before the grace of Jesus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 자 이제 여기 저 성막에서 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o inside concerning the ar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제일 중요한 게 뚜껑인데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lid 뚜껑을 덮어버리면 if the lid is closed 율법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can you see the law or not? 없어요 you cannot 근데 제가 이 법계에 대한 거리를 딱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but as I read about the ark there's something that shocked me 자 출애기 25장에서 let's look at Exodus 25 무슨 말씀이냐면 what it says there 21절에 in Exodus 25 verse 21 출애기 25장 21절에 보면 in Exodus chapter 25 verse 21 속죄소를 개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대소전어 it says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upon the ark and in the ark thou shalt put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verse 21 together 시작 begin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upon the ark and in the ark thou shalt put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가 한참 안 갔어요 and so as I read this verse for a long while I couldn't understand it 여러분 뚜껑을 덮어놓고 you close the lid 이제 돌판을 거기다 넣어라 and then put the tablets of stone inside 뚜껑을 넣고 어떻게 돌판을 넣지 if you close the lid how do you put it in the tablets of stone 자 예를 들어 봅시다 let me show you an example 피아노가 있는데 we have the 피아노 피아노 안에다 이걸 넣습니다 suppose I have to put this in the 피아노 그런데 예를 들어 뚜껑을 열고 I open the lid 그 다음 이것을 여기다 넣고 and then I stick this inside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and then I have to close the lid 이게 정상이죠 that's the normal way to do it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ut what does the Bible say 뚜껑을 덮어 속제소를 덮어놓고 close the lid with the mercy seat 법계를 돌비서 정거판을 넣으라고 and then put in the tablets of the testimony inside 저는 이런 걸 가지고 혼자 연구를 무싱하였습니다 I thought long and hard about this 뚜껑을 왜 아니지 how could they know 뚜껑을 열어서 내놓고 no you open up the lid 정거판을 넣고 and then put in the tablet of testimony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and then you got to close the lid 성경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but the Bible doesn't say that 뚜껑을 덮어놓고 he says close the lid 그 다음에 정거판을 거기다 돌아서 and then put in the tablets of testimony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있죠 does it say that in your Bible too 그렇죠 right 예 이건 잘못됐어 I thought this must be wrong 두 걸 덮어놓고 어떻게 열어놓 how can you close the lid and put it in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so I thought about it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how does this work what does this mean 한참 생각했습니다 I thought about it for a good while and I couldn't understand and so if you had to open the lid you go and open up the lid and then you put in the tablets of the testimony inside and then you take the lid and close it that's how you're supposed to do it but it says close the lid and then put in the tablets of testimony everyone time me okay with the clock time me and so this is the tablet of the testimony this is the tablet of the testimony so here's the tablet of the testimony now I open up the lid I lift it up and then I place it down and then I pick up the tablet of testimony and then I put it inside and then I take the lid and close it that's what we think we should do but what the Bible says is close the lid and then put in the tablet of testimony I'm a person who studies the Bible you know you may not care about these things but I was so curious about this if you close it how can you put it in how can you put it in I thought about it but then it was really simple you could have the lid closed and then you open it up and put it in and close it it only takes one second but if you open up the lid put it in that takes a lot of tim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f possible don't look at the law minimize the time where the law is exposed do you understand God amongst us God did not want us to be living by keeping the law but God rather wanted our hearts to be one with God's heart and that's why when we read the Bible in Jeremiah chapter 31 verse 31 let's read Jeremiah 31 verse 31 there what does it say it says this behold the days come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with the house of Judah and it is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them with their fathers and the day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which my covenant they break although I was a husband unto them but this shall be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I will put my laws in their inward parts and in their hearts will I write them and I will be their God they shall be my people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s what it says in the Bible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there what it tells us is 내가 제가 애국에서 인도안에 내도난에 세운 은약은 율법입니다 and the covenant when I led them out from the out of the land of Israel was the law 맞지요 right 근데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but through that we could not that could not save us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이 지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there's not even one person on earth who got saved by keeping the law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은약을 새 법을 세운다 and that's why God is establishing a new covenant a new law 무슨 법이냐면 and what law is that? 예수님의 구원에 간한 법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법입니다 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선수 얘기했습니까? 마라톤 마라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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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Right? Has anybody run a full marathon? 한 명도 없어요? Nobody? 케냐 산다 마라톤 잘 아는데 I heard the people from Kenya are good at marathons 없어요 nobody nobody from Kenya 예 풀코 뛰어봤어요? You ran the full course marathon? No 예 예 못 뛰습니다 Yes you have not 그런데 여러분 however the real interesting thing is 마라톤 불꽃을 뛰려면 42km 이상을 뛰어냅니다 마일로는 26과 4분의 1 마일 제가 옛날에 심장이 안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낫게 해주고 그때부터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에 학교에 가서 운동량을 달렸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0m 제가 막 세 바퀴 내려요 죽었어요 그런데 점점 계속 뛰니까 1km 뛰고 1km 뛰고 1km 뛰고 2km 3km 4km 4km 5km 5km 뛰었습니다 5km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이 막나고 얇은 운동화 하나 샀습니다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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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서 제가 러시아였을 때 러시아 왕국에서 매일 아침마다 2km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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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소에 새벽마다 뛰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말하기를 보산이 좋지 않아요 나이들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관절이 상해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요즘 수영을 좋아합니다 어제 바다에 와서 수영하고 싶어서 매일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라톤 풀코스 1등 금메달은 1등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금메달 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메달은 한국이나 케냐나 미국 시민 다 뛰어야 하는게 아니고 한국 대표 선수가 1등 하면 야 우리 금메달이다 맞아요 케냐 선수들이 다 뛰어가지고 마찬가지 한게 아니죠 케냐 선수는 1등 할 수 밖에 없어요 케냐나 선수는 1등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이로비가 해발 1600m에요 이해가십니까 해발 1600m인데 1600m 되면 공기가 강장 희망합니다 내가 한번 나이로비에서 말라위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4시간 20분 걸려요 어떤 비행기가 나를 보고 2시간 20분에 태워다 8인승 비행기 8시터 플레인 어떻게 4시간 20분에 2시간 20분에 가느냐 대다주면 되니까 정말 만약에 안되면 돈 안받을게 비행기를 탔어 2시간 20분 안 믿어지죠 나이로비에서 말라위 릴롱게 2시간 20분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보통 비행기가 달렸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보통 12000m 이해가시죠 보통 높이 12000m 저는 그때 조종선기업이 안한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보통 비행기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어요 이해가십니까 보통 비행기보다 2배 3배 높이 보통 비행기 2배 3배 높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비행기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 마찰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공기 영향을 받는다 공기 영향을 마찰이 영향을 안 받는다 and way up there it has no air resistance 우리가 비행기가 8명이 탔는데 and so even though there was 8 of us on the plane what happened was 비행기가 가는지 전혀 느껴지지 you couldn't feel the plane was moving at all usually you could feel the plane move you could feel the plane shake 아주 공기 위로 올라가면 but it was way above the air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there was only little air resistance 저하에 2시간 20분 만에 말라위 갔습니다 so we got to 말라위 in 2 hours and 20 minutes and there I met the ministers of 말라위 Kenya 사람들은 so the Kenyan people now it will be 1600 meters above sea level 공기가 적어요 they have less air there and they run marathons where there's less air you know they run out of breath you know but when they come back to regular land like Korea there's so much more air no matter how much they run they don't run out of breath that's why Kenyans are good at marathons when I go to Kenya I run out of breath when I walk up and down the stairs I run out of breath Adisababa Kenya 거의 Nairobi but Kenya Mombasa 가면 바닷가 기 때문에 공기가 많아요 자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nd so let's talk about this now 내가 marathons when I run when I run marathon I have to get first place to win the gold but in the rules of the marathon not every Korean citizen must run well even though every Korean citizen walks looks like a worm if the one national athlete gets first place yeah we got the gold right right is that right there's a grandma oh my back I'm 80 years old now my my back hurts and I run out of breath I'm out of breath that grandma watches TV and says yeah we got the marathon gold how could an old grandma win the gold medal in marathons nonsense but that's not how it is in the rules of marathons thought we don't all have to do well to get first place 우리가 보낸 대표한 사람이 1등을 하면 but if the one representing athlete gets first place 그걸 전부 다 우리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then that victory is given to all the citizens of the country 그건 이해가 가시죠 you understand that right yeah that's how it is 그러면 여러분은 교통사고 다리가 막 다 부러졌어 you know suppose you couldn't run a marathon you got in a car accident your leg is broken and you're laying in the hospital and you have your leg hanging in the air you watch TV yeah we got the gold why even though I don't run well if the national athlete gets first place we get first place marathon what kind of people get the gold even though all the citizens are crawling 대표 선수 하나가 1등하면 그 나라가 1등입니다 if the national athlete gets first place that country gets first place 이해가시죠 do you understand 예 그래도 하나님이 so God so God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해도 이스라엘이 다 얘기해서 언약이 됐어요. 내가 그들의 열정의 손을 잡고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다는 법과 다른 법을 세우게. 애국에 나올 때 그 법은 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도 억이면 저주를 받는 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새 법은 어떤 법이냐면 마라톤 한 법과 같이 대표가 1등하면 금메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어이로운 걸 우리 전부에게 나눠주겠다. I will give that all unto you. 아멘 한번 해보세요. Say Amen. Amen. 그래서 내가 어이로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이로 내가 할 날 하는 것이죠. Through Jesus' righteousness I can go to heaven. Amen.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한 일 안 해도 So without my good deeds 내가 죄를 지었는데 I have committed sins 그 죄에 대신 예수 20살 죽으시고 And Jesus died instead on the cross for those sins 구원하셨는데 And He resurrected 다른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Did He commit other sins or not? 안 지었어요. Jesus did not.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한 그거 하고 Therefore Jesus taking care of our sins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And with the faith to believe in Jesus 예수님이 내 죄 산 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And when we have the faith that Jesus has forgiven our sins 우리가 어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We are made righteous Amen. Amen. 하나님 그 새 은약을 세웠어요. That's the new covenant God established. 자 이제 옛날 율법 그걸 쳐다보지 마세요. Everyone now Do not look at the old law 로마서 8장 1절은 로맨 chapter 8 verse 1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What is the law of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Jesus forgave all our sins 부활의 거룩함이 됐는데 And he resurrected and became our holiness 그걸 여러분의 모든 죄인 예수님께 넘어가고 All of your sins were laid upon Jesus 예수님의 거룩한 의는 다 여러분의 것이 됐다 And Jesus'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came all yours 이해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One day Jesus was preaching the word at the temple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They brought unto him a woman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그 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가눌만한 현장에 잡혔습니다 They brought this woman and said This woman was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모세의 율법인은 돌로 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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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But Jesus, what sayest thou? 예수님 손가락과 땅에 글씨에 쓰신지 왜 글씨에 쓰신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y he wrote? 예림의 31장 31절에 날이 이러니 내가 새 법을 넣으시기 새 은약을 넣으시기 The days come, say to the Lord I will give you a new law, new covenant 은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By the first law, it was the law Everybody's sinned and they have to be destroyed So 율법으로 재판하시면 다 저지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When people are judged by the law they have to be cursed and destroyed 가누만한 현장에 가누만한다고 잡혔는데 The woman was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적점은 율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If she's judged by the law 저지받고 멸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e has to be cursed and she has to be destroyed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 그 법을 바꾸기야 But Jesus, to change that law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에 쓰신지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And so God wrote the law with this finger 세법도 예수의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And the new law, Jesus as well wrote with this finger Where? On the ground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는 그 법을 기록합니다 Meaning, God is recording that law in our hearts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의 법에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모세의 율법으로 재판하면 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은약으로 그 여자를 재판하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하신 새 은약 성례의 법으로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서 다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나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룹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이제 덮어놓고 열지 마라 천사 두고만 덮고 열지 마 나를 덮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덮어놓고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를 십자에 못 받을 수 있는 새 은약의 법을 보고 그게 참된 믿음에서 오늘 시작하는 날이 기본으로 얘기를 했고 내일부터 아주 쉽게 재미있게 얘기하셨습니다 내일 올 때는 졸라고 생각하지 말고 when you come tomorrow don't even think about falling asleep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감사하고요 I'm sorry nobody was falling asleep I'm very thankful 마치겠습니다 now I will close 기본적인 건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운 반성 한 사람도 없어요 by the law nobody can be justified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신 예수의 십자가 새 은약으로 재판할 때 and that's when we are judged by the new covenant of how Jesus died on the cross 예림의 31장 34절에 in Jeremiah 31 verse 34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오고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니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그건 새 은약입니다 that is the new covenant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the law says if you keep it you're blessed if you cannot you are cursed we 다 어겼기 때문에 and we have broken the law 저주를 받을 수 밖에 we were people who could only be cursed 질문 있습니까 any questions 오늘은 잘 사제 설명이 다 안됐기 때문에 and I didn't explain everything today 내일부터 여기 속에 들어가서 from tomorrow we'll get into this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성령을 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I'll talk about that in detail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만을 멸망받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 법 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어느 은일고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결과를 안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결과를 받는 게 하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만을 거룩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re going through this hour thank you